안녕하세요. 신입입니다. 양지윤이고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착. 어떠세요? 아... 다운이는 좋아. 다운은 좋아. 얼른 좋아. 아 추워. 자 끝까지 와서 우회전 타 보니까 느낌이 좀 오죠 약간 좀 살짝 자 벌써 여기는 턱이 좀 있거든요 턱에서는 이런 게 무슨 턱이잖아요 그냥 내려오면서 한번 가보세요 턱이 말고 돌리고 가세요 하자 마치고 아 수고하자 이분 여기 내려가셨어요? 여기 두 번째 통과하셨다며 아 잘하셨습니다 턱이 그냥 생긴거다 오우 새끼 탄다 오우 걔를 떼시고요 걔를 떼시고 오우 아 풍경 너무 이쁘다 하자 마치고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진짜 여기 되게 멋있다 여기 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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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이야.. 맛있네 맛있다 꽃을 단대요? 쿠키가 어 아무것도 안좋은데 처음에도 약소드에서 커피 마셔야 돼요 아 headline ervice 안이요 자 엉덩이 들고 차세를 맞추고 이제 아까 배야떠고 생각하면서 쭉 가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너무 슬로우해서 여기 그냥 내려가야 돼 이런데서 그냥 가야 돼 자전거 앞으로 쏠려서 자전거만 이번엔 체력도 좋아서 당림리 가면 딱인데 아 아 아 자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? 네 오늘 재미있고 재미있고 춥고 미끄러운 하루입니다 많이 남으셨지?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함께 가세요 괜찮아요 만나보죠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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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겟도 엄청 많아요 나겟도 되는데 이게 높아 보이잖아요 되게 내려오면 그냥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 조용히 하세요 너무 좋은데 처음 보시고 갔다 오는 거 나판맨 스팟 하우스 나판맨 스팟 하우스 자 들어가세요 이리 와요 이곳은 유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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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